네, 요즘 워낙 대기가 건조해서 걱정이었는데 모처럼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내리던 많은 눈과 비는 지금은 중부 일부와 전북에만 집중된 상태인데요. 특히나 강원 산지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아침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은 큰 추위가 없는 상태지만 내일 아침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주말에는 다시 날이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 8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반짝 추위 속에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3.1절의 소중한 의미 되새기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